이제 가야겠어. 지금 가지 않으면 형은 왕의 항구 감옥입니다. 어차피 시간이 더 필요해, 분노가 부족해 이 나라의 정류는 상대가 부족한 것 같다 이 나라의 정류는 이 나라의 정류는 널 터뜨려! 나 이젠 원토라 감췄어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에듀린! 형! 안타깝군, 친무야 도둑 조합을 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질 않았어 형의 죽음은 당신 탓이 아니오 우리가 서부원정지에 오기 전에 살해당했으니 저 단검이 눈에 익은데 단검을 가져갔시오 힘든 건 알지만 우린 가야하오 린던, 정말 슬픈 일이에요 린던... 린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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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? 난 죽음이 두꺼운 담요처럼 이 세상을 모조리 뒤덮는 미래를 보고 친구들과 가족들 곁을 떠나 당신을 도우러 왔다. 같이 여행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. 아름답네요. 아름다운 담요. 소고하십시오. 제 마지막 손님이 아니길 빌겠습니다. 안전하다는 기분. 오르자이를 너무 빨리 죽이지 마세요. 이제 그만 고마워하시고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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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